이 작품은 존의 생일이예요. 다시 이 작품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큰 행복이고요. 큰 영광입니다.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고민이 좀 있었어요. 그 부담을 좀 떨쳐버리고 저번에 공연하지 못했던 것들 그 안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찾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2016년 스릴미에서 네이슨 역을 맡게 된 강영석입니다.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또 많은 대단한 배우들이 나왔던 뮤지컬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연습하는 과정이 되게 많이 기대가 돼요.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 또 젊은 그 네이슨의 어떤 시너지를 받아서 그들만이 저와 용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색깔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너무 많은 대단한 유명한 배우분들이 거쳐간 작품이어서 좀 부담스럽게 다가왔지만 그래도 또 그만큼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배우로서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계속 오랫동안 공연된 작품인 만큼 배우들도 그렇고 또 저희 스태프들도 그렇고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공연 예전보다 더 나은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작품이라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. 많은 팬덤도 형성되어 있고 그래도 여태까지 했던 스릴미에 못지않게 굉장히 괜찮은 뮤지컬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